안녕하세요. Old Way Grammar 관계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달았고요. 이번에는 시험에 나오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 그리고 의도를 꼭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들에서 몇 가지 팁들 중요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들 나오면 바로바로 풀어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한 것은 바로 복합관계사입니다.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는 거에다가 복합이라고 얘기하면 ever 이란 단어가 붙는 녀석이 바로 복합관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다가 ever가 붙은 녀석인데요. 복합관계대명사는 whatever, whoever, whichever, whosever 같은 녀석이고요. that도 관계대명사지만 ever가 붙지는 않아요. that ever 이런 말은 없습니다. 관계부사는 wherever, whenever, however, why, ever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개밖에 없는 형태 두 가지의 복합관계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특히나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자체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명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whatever 그러면서 복합관계대명사는 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격 자체가 있으니까 이 문장 자체가 여기도 명사고 주어나 목적어 같은 녀석을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합관계부사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내게 되는데요. 이 둘에 대한 구별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로 풀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whatever하고 whenever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게 되면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is하고 brought라는 동사 나왔죠. 근데 관계대명사에다 ever 붙인 복합관계대명사, where에다가 when에다가 ever 붙인 복합관계부사가 있으면 둘 중에서 주어 자리가 될 수 있는 녀석, 명사가 되면서 불완전한 녀석은 아무리 봐도 정답은 whatever로 골라보실 수 있는 거죠. 명사는 주어만 됩니까? 아니죠. take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whoever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제일 핵심적인 복합관계사의 구별인데 기본으로 해석이 달라요. 첫 장으로 돌아오시면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면서 부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뭐이든지와 뭐뭐와 상관없이로 풀어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합관계대명사예요. 그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의 것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아무리 뭐뭐할지라도 와 같은 단어는 완전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복합관계사를 내는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ever가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포인트 가면, ever가 붙은 녀석은 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잘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whatever와 whoever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 명사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점, 아까 있었죠? 이렇게 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무조건 부사, 이 둘은 무조건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명사가 된다는 면에서 복합관계대명사에 좀 더 집중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쉽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계부사 중에 however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 처음에 있었죠? 이거. 근데 however는 우리에게 누구로 익숙하냐면, 바로 형용사, 노노, 연결사. 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연결사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죠. 그러나로 많이 쓰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however가 복합관계부사로 나올 때는 어떤 녀석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문법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however에다 미주일 쳐놓고, 얘가 복합관계부사니, 연결사니, 물어보지 않거든. 여러분이 독해도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영어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접속사로 쓰여질 때와 복합관계부사로 쓰여질 때는 아무래도 형태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 앞에나 뒤에다 이렇게 콤마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주호동사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합관계부사로 쓰여질 때는 뒤에 형용사와 부사가 바로 동반되는 경영이 있죠. 그리고 이 둘의 뜻도 달라지니까,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구문독해하시거나 일반 독해할 때도 훨씬 더 잘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뜻도 달라요. 그러나 하지만의 갖고 있는 접속사와 달리 복합관계부사는 형부사가 뒤에 나오면서 아무리 형용사나 부사 할지라도 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왓댓의 구별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법의 문제 나올 때 항상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란 게 있어요. 그 패턴에 맞게 공부하셔야 되죠. 왓댓의 구별은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왓을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덫을 잘 모르겠어요. 얘들아, 나도 잘 모르겠단다. 문장을 보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왓댓의 구별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원래 덫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9가지 정도의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왓도 의문사, 관계대명사, 의문형용사 등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합하면 27가지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망합니다. 그렇게 외우면. 그래서 왓댓의 구별을 시험 문제에 내는 경우 이때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을 보셔야 되고 뒤를 보셔야 됩니다. 왓댓을 고르는 문제 앞에 보면 선행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관계사 하고 있죠. 앞에 명사 같은 게 뿅 튀어나올 거야. 명사가 뿅 튀어나왔는데 그걸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선행사가 있죠. 그러면 아, 관계대명사 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없으면 아, 관계대명사를 잡아먹었구나. 그래서 왓으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앞을 보고 뒤도 봐야 됩니다. 즉,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둘 다 만족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에서 선행사만으로 덫을 고르고 왓을 골랐다? 그러면 큰 코 다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선행사가 이 바로 앞에 있다는 보장도 있지만 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행사의 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다음에 보면 뒤에 있는 부분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지 그리고 불안전한 문장이 나왔는지를 체크해 두시면 되죠. 만약에 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면 명사절 되시고요. 불안전할 경우에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왓, 왓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니까 얘가 주어건, 목적어건, 전치사의 목적격이건, 보어건 어느 역할인지 차지하고 있을 거야. 그럼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 골라 두시면 된다는 거죠. 앞에도 와시고 뒤에도 와시다. 땡큐. 앞에도 대시고 뒤에도 대시다. 땡큐. 둘 중에서 애매하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을 통해서 골라보시는 방법. 이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왓댓의 구별. 그냥 가실 수 있을까요?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뒤에는 문제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입니다. in이나 on이나 of나 for 같은 조그만 단어들 거기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관계대명사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면서 해석도 어렵고 문제도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중요한 거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다. 이 말을 뭐로 하냐면 주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뒷문장에 목적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적어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선행사를 이제 관계대명사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고 후라는 것은 사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었죠. 죄송해요. 위치는 사물이고 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가 누군지를 지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꾸로 다시 선행사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that을 안 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했을 때는 for which, in which, to whom 이런 식으로 왜 쓰냐면 헷갈리거든요. to that, which that, to that, 혹은 in that 이렇게 쓰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쓰면 말이 안 통하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that을 쓰지 않고 wh로 출발하는 문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시험 나오잖아요. thank you 그냥 풀면 돼요. 아하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행사를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치사의 명사가 돼요. 그러면 그걸 뭐라 하죠? 전치사구가 되죠. 전치사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문장 뒤에 적절한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랜덤한 자리니까 이 뒤에 있던 거를 앞에 있던 걸 뒤로 휙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적절한 자리에. 내비두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문제 적용할 때? 그래서 제가 연습문제 좀 몇 개 만들어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y showed us the place in which, 혹은 which, people can enjoy the landscape in the middle of the night. 문장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장소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봤댑니다. 그 뒷문장 봤더니 can enjoy 다음에 in which하고 which가 들어갈 구멍이 위치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in which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선행사가 the place가 돼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in which에 in the place, the place가 바로 in the place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장소를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한밤중에도 풍경을 즐길 수 있다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the place하고 the place가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the place는 사람, 사물, 장소. 장소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위치들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을 바로 in which로 이렇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조금 빨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너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것도 보면요. 위치냐 오브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브 위치는 소유격이 아니죠. 소유격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닌 경우니까 미스터 킴이 주변에 있는 카페로 갔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카페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되면 어차피 선행사는 the nearby cafe가 되죠. 그럼 이 다음에 카페를 나와야 되는데 카페가 뒤에 있는 단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카페를 듣는 게 아니라 카페에 관해서 들어봐야 되겠죠. 소리를 듣는 거지 카페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카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면 이렇게 오브 전치사가 그대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오브 위치가 되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the nearby cafe하고 the nearby cafe가 같았던 거죠. 이 자리에 위치를 써줬고 예를 들어 had never heard cafe가 아니라 heard of cafe가 되는 게 카페 관에서 들은 것이니까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정답은 위치가 나와있는 오브 위치로 골라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 예시입니다. faculty 멤버가 나왔어요. 교수님들이 마침내 정보를 풀어주기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for which하고 that이 나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which하고 that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for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 게 원칙이 되죠. 왜?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는 wh로 출발하는 녀석을 쓰는 거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that으로 썼을 경우는 선행사가 information인지 faculty members인지를 알 수가 없고 영어에서 for that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끝난 느낌이 들어요. for that person 여기처럼 for that candidates 이런 식으로 아직 안 끝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을 for which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봤더니 그 정보가 이렇게 나와있고 앞에 for가 나왔으니까 후보자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완전 불완전이라고 하는 단순한 키워드로 생각하면 이 뒷문장이 for가 빠져도 이 문장이 완전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초반에 얘기했던 이 방식으로 그대로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니까 선행사를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 녀석은 부사로서 전치사고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문장 뒤에 적절한 위치에 옮겨주시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점. 그게 뒤쪽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문장의 예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구별이라는 포인트가 있죠. 둘은 공통적으로 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칭 대상이 있죠. 대명사는 선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라 하지요. 어쨌든 이 둘은 공통점입니다. 대신 차이가 있다면 관계대명사는 연결사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주 초반에 얘기했던 해설강의에서 혹은 개념강의에서 처음 얘기했던 건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다. 선행사가 있고 형용사절이고 연결사 역할을 한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연습 문제로 해볼까요? 우리는 재능있는 연예인들 내지는 유명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후하고 데이가 나왔죠. came from different foreign countries.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랑 만났댑니다. 이 문제에서 후와 데이의 공통점은 지칭하는 게 앞에 있는 celebrities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인사들. 근데 후는 띠딩 역할 데이는 띠딩 못 역할 뭐였죠? 연결사 역할이죠. we had 주어동사 came 나왔으니까 정답은 후가 나온다. 이겁니다. 해석으로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는 문법 지식이에요. 두 번째 문자 얘랑 똑같이 문장이 돼 있는데 훈과 댐을 목적격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이 문자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위에 있는 문제랑 달리 업그레이드에서 아래에 있는 문제는 whom? all of whom? all of them? 둘이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구조는 같은 거예요. we had a great opportunity. 그 다음 came 나왔고 주어는 all이 나왔으니까 둘 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뭐가 필요하다? 빵과 빵이 있으면 중간에 잼 한 번 발라줘야죠. 두 번 바르면 안 되잖아. 한 번만 발라줘야지 그러면 그 잼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사 누구예요? 관계대명사 whom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대명사와의 구별 문제까지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시험에 또 나오는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계속적 용법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그 걸그룹 중에 트와이스가 있죠. 트와이스 멤버는 대신 몇 명이죠? 9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일본인 멤버는 몇 명이죠? 세 명이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모르는 척 했죠. 연기력이 뛰어나.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 중에서 걸그룹 트와이스는 9명인데 그 중에 세 명이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A문장일까 B문장일까 이건 맞춰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시간 살짝 드릴게요. 어때요? A예요? B? 정답은 B입니다. 둘은 거의 똑같은 문제죠. 읽어볼까요? 트와이스 has three members who came from japan 트와이스 has three members who came from japan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콤마의 유무죠. 콤마는 기본으로 어떤 거예요? 숨 쉬어야죠. 그래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죠. 트와이스는 멤버가 세 명이다. 어? 아홉 명이라니까? 트와이스 세 명을 적혀있잖아요. 처음에 세 명이야. 근데 다 일본에서 왔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인 거지. 트와이스는 아홉 명이잖아요. 그죠? 강의 찍는 사이에 그 사이에 해체했나?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아래 있는 문장은 어떠냐면 후부터 주팬까지 되어있는 게 이만큼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잖아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무슨 절이죠? 그렇지. 형용사절 선행사 누구지? 멤버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온 멤버가 세 명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죠?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온 멤버가 세 명이고 어떤 거고 어떤 거고 다른 멤버도 더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런데 위에 있는 거의 차이는 뭐다? 여기는 건 딱 세 명이다. 이런 식으로 콤마가 적혀 있잖아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건 세 명이란 뜻 이건 세 명 이상이란 뜻 그런 걸 품고 있죠. 이럴 때 콤마가 나오는 문장 이거를 바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적 용법의 반대는 뭐냐면 이렇게 앞에 있는 멤버를 일본에서 온 사람은 세 명이에요. 라고 그 멤버만 얘기했죠. 그리고 다른 멤버는 모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서 한정적 용법이라 하고 제한적 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제한적 용법을 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낼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로 잡은 건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기본으로 포인트 이렇게 콤마를 동반하게 됩니다. 콤마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요. 그러면서 WH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만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장을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특히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 문제들에서 우리 좀 이따가 푸는 문제들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관계대명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 드렸습니다.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예 밑줄 쳐놓고 이 중간에 틀린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두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